천안시 서북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서북구청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현재 청사의 활용 가능 여부를 비롯해 건립 방향과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서북구청사는 1982년 건립된 건물로 천안군청사로 활용되다 지난 2008년부터 서북구청으로 사용돼 왔습니다.